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포커스 경남 백윤입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창원의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창원 의대 유치부터 지역의 의료 인프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여러 의료계 현안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충식 한마음 병원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관련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노엑시트에 참여를 하셨다. 이게 어떤 캠페인입니까? 사실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고 가족이나 사회도 엄청나게 나쁜 해악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보건의료 노조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진료 차질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이 생긴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다 창업 멤버들이에요. 가족 같은 병원이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식구들 잘 성기고 모셔서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인으로서 이번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의사든 간호사든 그 관계되는 부류든 우리 의료인들은 환자가 최우수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서로 사든 노우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는 고소란히 시민들, 환자들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의료계 현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과, 순환기내과라든지 정의외과, 신경외과, 영상학과 이런 데는 월 세전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간호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목표가 정말 난리거든요. 약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법적 정원을 챙기는 데가, 정원을 맞추는 데가 4,500개 병원들 중에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은 소득이 증가되고 노인인과가 제기되면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의학분업 되면서 3,003명이던 정원이 3,051명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250명 매년 지금까지 생긴 한 5,000, 6,000명이 뭘 못 뽑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수요가 늘어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분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밀실에서 의사협회도 다르고 약사부도 다르기 위해서 매년 250명씩 지금까지 5,000, 6,000명을 못 뽑았고 또 약사들은 그때 2년간 신임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그 얼증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과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중환자의학과라든지 언급의학과라든지 또 여러 과가 신설이 됐고 또 세분화됐어요. 내과도 옛날에는 내과 교수님들이 8분이었는데 지금은 30분, 50분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내과였지만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뉴마티스 내과, 감염내과, 다양하게 과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고 수요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더 악수는 의학분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밀실에서 이익단체하고 야합을 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큰 혼란을 저는 초래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또 의문닥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유학생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라든지 출산 이런 걸 위해서 진료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능수는 채웠지는 모르지만 의문닥터들이 많이 넘을 해서 또한 의료인력 수급에서 결정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수요를 따라가는 공급을 좀 맞추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협 내부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의약분업 때문에 사라진 6천 명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뽑아서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것은 수도권화, 서울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전남, 충남, 경북에는 국립의대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국가가 색을 봐서 뭐 하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경남입니다. 인구 340만에 어대생 배출이 76명밖에 안 돼요. 강원도 인구 154만에 267명이에요. 상상을 초월한데 우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익단체가 저거들이 저거들 마음대로 잣대를 대고 그런 거예요. 국가 가는 게 뭐예요? 취약한, 부족한 데는 베풀고 나누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지금 그동안 뽑지 못한 6천 명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아까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의료 수요를 충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빨리 6천 명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해서 제대로 수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취약한 지방에 빨리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원정 진료를 많이 가죠. 지역에서 초기 진단은 받지만 큰 수술을 받거나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하면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많이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지방민들은 지역 소련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본인은 서울을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누구나 자타 공연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건 뭐냐면 유방암, 갑산성암은 생존율이 99%예요. 95% 90%. 지방의 개인 전문병원에서 하는 수술들이에요. 그런 수술을 6개월 1년씩 미루고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6개월씩 1년씩 밀렸다 자란할 게 아니고 그것도 생존율이 95%, 99%는 그냥 양성질환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지방에 누구 교수님 잘하세요? 그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1년만 했어도 이렇게는 되질 않습니다. 그냥 옛날 재벌시 형태로 그냥 마구잡이로 6개월씩 1년씩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 하지도 않잖아요. 다 레지더들이 다 하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제대로 씁니까? 피인용주소가 얼마나 돼요? 사실은 세계적인 대학은 병실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삼천병상 병실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대로 한 병원이라면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귀 질환, 난치질환, 고난도 질환이 생겨지 지방에서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늘리고 결국에는 질식사하게 되고 지방은 죽게 되고 자기들은 질식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삼성과 아산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체로 이렇게 커진 재벌그룹에서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쯤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국민 건강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병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재벌 형태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만 살면 되는데 지방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자체로는 세계적인 명문 병원이 되려면 진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희귀 질환, 난치질환, 고난도 질환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유방안, 갑상선 뿐만 아니에요. 위암, 대장암도 다 잘합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일념해도 서울에 가니까 우리 지방에 더 잘한다더라 가버리면요. 이 병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서울을 가게 되면 육체적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문제도 엄청 크지만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제대로 된 좋은 병원들이 많아야 삶의 질을 개선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도 엄청 기여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만 해도 직원이 2,200명이에요. 우리 병원도 곧 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의 거의 40%, 50%가 군깃대 같은 건 70%가 인건배예요. 고소한 지역에 낙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역민들이 이용하면 재투자가 되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럴 건데 정작 지방소에, 지방소에 가면서 별것도 아닌 질환을 서울로 갔다 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작에 한번 보세요. 급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졸종이라든지 뇌출이라든지 급한 일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역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평생 주치가 있는 병원을 키우고 성장시키면 지역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에서야 그럴 거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교육에서 나아는 그런 걸 그쪽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수는 세계 최선위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지역의 의대를 유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창원의 의대 유치가 30년이나 묵은 지역의 수건 사업임에도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창원의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창원 의대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도청이 이지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로스쿨도 없어요. 충북, 강원도, 제주도도 로스쿨 있어요. 우리 경남에 340만의 거점 대학이라는 국립대학에서 뭘 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유치를 못한 게 끝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로스쿨을 서울대 로스쿨만 갑니까? 고려대학 로스쿨만 갑니까? 아니에요. 충북대도 하고 부산대도 하고 동화대도 다 가요. 지역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돈을 들여서 그가를 갈 것이며 또 외부에 있는 인재도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대뿐만 아니고 치대, 약대, 아이들이 손한 의과대학이 우리 창원에 있다면, 온다면,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도 되지 않을 거고 외부의 인재들이 오여서 결국에 도시 품격을 높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과대학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방병원이 처음에는 창원의대 유치에 적극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창원대 유치권을 양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서울에서 왜 경남은 단일화를 가져오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단대형 단일화를 가지고 하나로 의견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결정구조가 단순해요. 그렇지만 창원대는 복잡합니다. 총동창회도 있고, 또 동문회도 있고, 교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솔로미 나오는 아기의 친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팔을 놓지 않으면 창원의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미 나오는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팔을 놓은 거예요. 비록 제 평생 꿈이었고, 우리 도민의 수건 사회였지만 제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원은 사실은 내병상에서 출발해서 30년 전에요. 지금 이렇게 키워준 거는 우리 창원시민하고 경남 도민이에요. 그분들이 뜻을 거슬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놓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창원시든 경상남도든 총력을 다해서 창원대를 도와주라. 그런데 창원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에 국립어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립어대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립어대 없는데 당연히 영순이지. 우리 국립어대인데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창원에, 경남에 국립어대 신설 계획이 없을 때는 대안이 우리 저희 병원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을 겨울해서 해주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가 채스를 다했지만 창원대가 채스를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한마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양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포기는 아니다. 대안의 대안이 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남은 진주 경상국립대 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이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식자라면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이에요. 1도 1교입니다. 강원도도 인구 150명을 가득 4개지만 국립어대 1대, 사립어대 3개고 대전, 충남도 가득이 5개지만 국립어대는 하나고 사립대가 나머지,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나 대구도 국립어대 하나에 사립어대 3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경남도 사립대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왔습니다. 창원대하고 같이 합쳐서 가득을 유치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육변 문의했더니 사실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못 먹었는데 얼마든지 내가 창원대하고 합쳐서 될 수만 했다면 되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만드는 거. 그래서 또 창원에 다른 사립대가 했잖아요. 사립대 총장님도 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우리 의대생들이 용지호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꿈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힘을 합쳐서 창원에 가득 꼭 유치하시다라고 하고 지금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한 창원대든 또 대학이든 해서 창원에 가득 유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저희도 적극 도와서 꼭 이번 기회에 또 놓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꼭 이번에 꼭 가득 유치해야 됩니다. 네. 의대 유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참 코로나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좀 경험을 했는데 지난 코로나 3년을 돌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국 1호 저희병의 코어터 경기도 당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은 경남하고 창원은 정말 신속하게 제출을 잘 한 거예요. 가장 조기 진단, 조기 격리해가지고 확산을 맞은 게 가장 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창원과 경남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력을 담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되면 이번이 경험이 됐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끔찍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지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할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진정한 진짜 지구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옛날보다는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서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중증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가지고 병실 신설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서 코로나 초기처럼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정부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잖아요. 안심하고 그냥 철저히 종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 공공병원들이 참 많은 헌신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좀 심각한 적자다. 이런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병원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공공병원이 정말 역할을 충분히 헌신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부가적으로 따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적자 경영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줘야 다음 상황이 될 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이 상황이 끝나고서 내몰라 해버리면 두 분 다 그런 기회를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헌신적으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국가가 해결해질 뿐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마산의 의료원 경상대학 또 같이 동참했던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요즘 이야기가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의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문제입니다. 사실 인구 8,500만 독일은 까댁생이 1만 5천명을 뽑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 약간 넘지만 3,50명 정도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부족한 건 공급 문제고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이 충분히 될 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심리는 거룩한 희생정신이라든지 헌신 이런 걸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게 따른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자부심도 느끼고 그다음에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보상책을 따라준다면 좀 해소가 될 거고 그런데 제대로 의사 만드는 게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공급과 보상의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이사장님께서는 또 산부인과 전문의시죠. 사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쪽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과 모두 사실 필수 의료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부부 시대를 지나서 엄청 많다가 갑자기 출산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군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것도 보상의 기결이 됩니다. 내가 적당한 환자를 봐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때 보람을 느끼는 게 배가 고프면 어려운 거거든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으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도 근본적으로 이런 거는 공급이 널려야 또 낙수학과가 있겠지만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대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아과를 보는 의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소아과 전문의를 딴 의사들한테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선읍이 많은 숫과를 책정해 줘야만이 많이 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생활도 이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같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산부인과는 사실은 분모한테 불가능적인 의료사고들이 납니다. 모든 거 아픈 것보다도 산부인과에서 사망률이 더 높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 그 두 개가 이제 불가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재정적인 보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필수 의료 공백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컴퓨터학과 정원할 때도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대학을 정원할 때나 지대나 약대를 신설할 때는 지방을 최우수으로 배려하고 지방에 정원을 해서 신설하고 정원을 해서 지방에도 인재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에도 좋은 병원이 있고 또 좋은 의료진이 있어서 구태여 서울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신뢰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창원중앙역이 서울로 가는 창원중앙역이 아니고 창원을 찾는 중앙역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간암수술이라든지 또 다른 수술학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창원으로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셔도 지방에서 할 수 있고 또 전국에서 환자를 찾는 곳이 창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의료를 갖다가 충분히 신뢰하시고 이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킬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보답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장시간 이야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ermane ию aha. , 네. 고맙습니다. ,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